팩카부터 인사할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카TV 토요일 채널의 페카입니다. 우리가 두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팅연예입니다.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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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델 정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인 구독자 4강 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내석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내석신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비탄신기노TV의 신기노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하세요, 신기해 입니다. 좋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400명 가까이 진짜 귀엽다. 우와, 그게 어린다. 여기에... 몇 명이 시청 중에 나와요, 여러분? 421명, 와! 432명! 자,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해가 너무 잘생겼지. 와! 438명. 우지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저녁을 아직 안 먹었죠. 그래서 여기에 피다가 있는데요. 피다를 한 번 먹어볼 거예요. 김영 오빠! 와! 와! 어떤 사람이 제일 불렀어! 와! 저는 13살입니다. 말은 왜? 네. 누구누구님? 김영진이니까. 잘갈 수 있으면 할 것 같아요. 네. 김영진이, 공석이 제일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영진. 네. 네. 와! 와! 아니, 너무 빨리 나왔나. 아니, 너무 빨리 나왔나. 엄청 빨리 나왔나. 빨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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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먹었지 마자. 지금 아마 맘마 때처럼 이미 궁금했을까요? 아, 이하님께서 궁금해서 저는 13살이에요. 네. 1호가게님께서 궁금해서요. 우리 몇 명이 패칵패칵을 했는지 못 봤어요. 퓨팅녀님, 페이프! 칠일아님, 판다 러그림 감사합니다. 아! 댓글이 하나도 안 빠졌어. 대박. 저희 이거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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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 저희 이제 먹으면 안 될까요? 일단 먹으세요. 대기사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혼자 보셨고 있어요. 나만 행복한 건데. 어,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님께서. 귀환이 내려와요. 사랑해요. 백하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유리님, 티비에 보라님. 유리님께서 수업이 있구요, 감사합니다. 유훈, 마이모스님이. 제 이름 불러주세요. 마이모스님. 안녕하세요. 유리님 언니께서 와. 진짜 좋아요. 이모티커 자세하네, 지금. 유훈이 좋아해요. 감사해요. 이모티커 자세하네. 이모티커 자세하네. 우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와. 우와. 진영 오빠 중2에요. 우와. 가장 나이 많은. 뭐야. 고령자. 네, 고령자. 박상현이가. 고령아. 이수민. 남친 있어요? 저는 남친이 없습니다. 네, 이스터폰에 감사해요. 이렇게. 긴말이여도. 폴링자, 플레이. 수민아, 안녕. 자, 오늘 목표는 일단 1,000명 시청이야. 1,000명 시청이야. 900명이요. 5,000명이요? 우선이 팀이야. 이런 분들한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뷰팅댄호텅스 문채연님 안녕하세요. 야, 나 이제 꼴밖에 안 보여. 팔자. 좀 빨라. 이중에다 가장 무거울이에요. 봉소랑, 인결이가 진짜. 봉소랑, 인결이가 진짜. 저는 제가 급소입니다. 잘생겼어. 여기 아까. 나 진짜 심장이야. 진짜 귀여워. 와인이고. 와인입니다. 나. 이게 아니게 되잖아요. 우진님 감사합니다. 테카 오빠 몇 달이에요? 13살? 네. 여러분들, 우와. 승지, 아덱이가 한 번. 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덱이 그. 윤지야, 안녕. 어머니께서 분편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분편이고요,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께서 분편이고요, 감사합니다. 분편이고요, 섹하님이랑 분편이고요, 감사합니다. 분편이고요, 섹하님이랑 분편이랑 사귀네. 아, 진짜, 내가 드릴 때라도 해냈어. 왜, 왜. 어어. 이루 오빠, 뒤로 불러줘요. 소리매 연구실님, 반영하세요. 강아지 so much. 고problem. 좋아. ihXXXXX gekkakan in this video. 감사합니다. 분편이 해주세요. 히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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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형이 너무 자가형 쉼길원님 재밌어요. 이야진이 감사합니다. 효율주민 학습하러 감사합니다. 쉼길 오빠 안녕하세요. 웅슈가님 안녕하세요. 오 마음에 들고 있어? 휘팅양하트 딜리선님 감사합니다. 신혜리선님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965%에 크림 뭐씩. 갑자기 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카라dz에서 팩 한입, 질국 없어서 즐기지 않은 팩. 택콜리에서 카치스쿱들 안 되겠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분이 너의 1번째. 숨기랑 숨기랑 아니에요. 뭔 쪽이 뉴스, 뭐하는 쪽이. 네. 너무 많이 안 느껴져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진짜 성그라스 뭐야? 애니 개녀댕님께서 지오호 오빠 제 이름 불러주세요. 완전 팬이에요. 애니 개녀댕님 좋아? 애니 개녀댕님. 애니 개녀댕님. 너무 빨라. 지오호 잘생겼대. 생긴이 성그라스. 애키 졸라색대. 이이 몇이야? 애니 개녀댕님. 애니 개녀댕님. 지오호아 언제에요? 이채연이 있어? 이채연이 있어? 이채연님 안녕하세요. 이채연님 안녕하세요. 이채연님 안녕하세요. 은호 안수진은요. 자 앞으로 54분 까지. 아 57분 까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금. 댓글 읽으면서 리액션 한 번씩 해줘. 누구 안녕하세요. 누구 안녕하세요. 돌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안겨찌게. 이채연님 안녕하세요. 승기님 안녕하세요. 승기님 안녕하세요. 댓글 읽어주세요. 승기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월드님 보라님 안녕하세요. 승기님 제 이름 불러주세요. 하트 뿅뿅. 윤티비님 안녕하세요. 양혜꺼님 금소린님 이름 불러주세요. 죄송해요. 해몽님께서 금소린이 되게 읽어줘요. 읽어주셔서 저 나라랄 것 같아요. 고소니도 이뻐요.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공소니 예의 바르라. 고소니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의 안 바르나요. 금소니만 예의 바르라. 감사합니다. 고소니도 이뻐요. 고소니도 이뻐요. 요나님 이름 불러달래요. 콧나무님 안녕하세요. 백은 들어가지 코트봉에. 김홀린님 코트봉에 백은 들어가요. 그러면... 백은 누가 누구냐고 이러는데. 정말 코트이 있는데. 며칠 때 잘했대. 와아~! 한참 Accillo. 자 쌍둥이. 네 나중에 이안님 시선님 맛있는 딸기님. 안녕하세요. 저희 슈크림이 쌍둥이니까 공감합니다. 저희 이름 불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자기 눈씩 한 것 같은데.. 진짜 귀엽은 여긴 한개요. andy야자야 안녕! 안녕! 저희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마켓 마라님. 윤기 언니 짱! 난 좋아! 어떤 분이? 닐라비오님 안녕하세요. 즐깁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미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라푸르님 안녕하세요. 즐깁니 슈팅견미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세요. 펜카 펜카? 펜카. 펜카 엉덩이 없네요. 왜왜. 저도 못해. 아까 펜카 오빠 잘생겼다고 그러고. 펜카 오빠. 예사에요. 우리 돌아가면서 많이 말해놔야돼. 펜카 엉덩이 왜요? 딱 보이면 바로 말해. 여기 감동적인 덕분이 있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14살. 흥기. 흥기 오빠. 회사 감사해요. 정연아 안녕. 아니 제클이 보고. 은결 언니 짱 좋아. 흥기 오빠. 흥기 오빠. 흥기 오빠. 10살. 13살. 8살. 14살. 14살! 30살. 맞아요. 빵빵, 1966. 빡빵 soda. 은결 언니. 수빈이 extender Candidate. 멱걸렸대? да gram non non black band моя 아이끼네네. 아니 уч? kans. 보상도 한 번 없으셔가ápidas. 마지막 대화 closest, 홍살동λη 우리? Pediat endured. 그쵸 좀만 기다려요. 했구. Nered whose 해사에요? 아니 prêt. 재밌는데 왜? 이 녀석 한 번만 이래요? 에이, 진짜... 장근혜님께서 얼굴 안 떠올리죠? 아, 이미 나왔어. 너무 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80번 빌려주세요. 제꺼에도 너무 많이 되어 있어요. 어, 봉채형님이에요. 인결팬. 왜 네꺼에 지금 저어돼서 그래? 제꺼에 지금 다 허억 뒤에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지상이랑 한 거 다 끊어. 핫스파. 저 핸드폰 껐어요. 어, 안 쓰고 있어요. 핫스파이 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흐르고. 핫스파이 너 그거 어디 써요? 어? 핫스파이 너 내꺼니? 근데 그거 작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어. 신규로 기운 줄이 있잖아. 어, 내꺼야. 진짜? 나 나 꺼지. 어, 됐다. 아, 이거 너무 너무 좋겠다. 어, 연결이 됐네. 어, 연결이 됐네.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제 김계에 있었는데. 콕콘한테. 으음. 됐나요? 된다, 된다, 된다. 동동예원님께서. 손님 저랑께서. 동갑이시데요. 항상 한참 해보고 있대요. 그래도 동갑. 150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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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많은데. 150바퀴. 고다른다. 15바퀴. 10바퀴. 온라인. 어, 또김미다. 10바퀴. 아, 그 내 친구야. 야. 윤지. 유프님 유프님. 안녕하세요. 백화죠. 불러줘. 아, 청원. 윤지 안녕. 초코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어. 내 친구 같다. 21세기 소년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규루님 이름 불러주세요. 너무 귀여워요. 프리즈아님, 연우님 이름... 감사합니다. 프리즈아님, 연우님 이름 불러주세요. 프리즈아님 안녕하세요. 아님 저도 아재입니다. 김애나 채널 감사합니다. 프리즈아님 이름 불러주세요. 승민 오빠 제 이름 불러주세요. 김탈꽃! 너무 빨라! 잠시만, 잠시만. 진영 오빠 제발 크림빵총과 토마토송에서 여신보다 더 예쁘네, 내가. 크림빵총 빨리 크림빵총! 크림빵을 갈라보며 그림이 들어있지요. 크림빵총은 이렇게 기억이 안되네. 조금만, 조마초 껍질에. 두번째 껍질 옮길. 그림을 만들. 자! 됐어요. 은수랑 진영이랑 확인. 오빠! 나랑 사귄! 네! 꽃나무.. 아이, 진겨 언니 누가 제일 작아요? 인제 코너로 들어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초관심 멤버들한테 궁금한 점! 소관 씨 멤버들한테만 궁금한 점 지금 올려주세요. 빠밤. 저희에게 궁금한 거 되게 잘해주세요. 보고 있다가 대답 한 두 개씩 두 개씩만 해주세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소관 씨 멤버들한테 느낌이 안 됐어요. 느낌이 안 됐는지 한번 얘기해봅시다. 너무 신났어요. 내가 예뻐서 하는 게 너무 신이 났습니다. 너무 신났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김채연 님, 김겨라 님 메세지 났는데 신상이에요. 여러분. 간단한 거 말고 좀. 여러분 한 번씩 대답해봅시다. 구독자 들리는 거고. 어? 나도. 아. 여러분. 궁금한 걸 길게 보내주시면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답변해주세요. 깜찍하지. 이거. 이거 깍찍하지 말고. 이거. 이거 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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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아. 칠길리 아직. 팩하네 몇 달에. 칠길리 말고. 칠길리 말고. 칠길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어떡해. 어떡해. 제이기님이 왜 이렇게 야재.. 야재에게도 자라고 색깔하더라고요. 원래 저는 자라 한 번 만났고요. 여기 여기 있는 분들이 식사하는 거 하다가 재밌들여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네. 그래.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수월님 찍을 때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 없잖아요. 제일 재밌었던 순간이에요. 언제였는지 한 번씩. 알겠습니다. 리필이틀 나로. 진짜 재밌었어요. 우리 밖에 나가서 쳤는데? 이제 그때가.. 되게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안 한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는 좀비 특집. 어.. 막 출석장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되게 잘.. 조식 잘 세워놓고 그렇게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연우는 언제예요? 저요? 드라마.. 찍을 때요. 드라마 찍을 때는 1편이든 2편이든 3편이든 다 재밌었어요. 백화 오빠 말 좀 해달래. 백화는 언제 되실 것 같아요? 저요? 그냥.. 모두.. 대비 중인데. 조식think가 제일 좋지 않았나요? 김방 속이니까 팔 쪽도 못하겠고. 김기 몇 kg.. 경기 부자의 원음이야? 예.. 인사 말할 거야? 어. 인사 말할 거야. 그래서 인사한테 어떻게 좀 하시면 걍지 지찰나 봐요. 쌤. 네, 그러겠군요. 다음! 엘씨 날아버? 아니.. 싸워로. 그 다음은 달리기 빨라지는 법이랑 트는 법 달리기 빨라지는 법을 연습을 그냥 계속 달리면 이정도 배클량을 촬영을 통화질러 하면서 재밌었던 것과 동생들께서 재밌었던 것과 힘들었던 부분은 늦게 집에 들어갔는데 신청을 안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7월 번은 왜 까끼리 할 수 있는지 이름은 사실 이름이랑 제목 짓는 거를 세상에서 제일 못해가지고 뭐하지? 하다가 그냥 한 3시간 고민하다가 어? 질문! PD님께 아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이 김정경님께서 옛날에 연기하던 애들 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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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제편 애들? 숙제편 애들? 걔네들은 따져서 연기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초관식 처음에 시작하신 분들 있잖아요 아영배웅 아영배웅 아기아들 아이돌형 막 그렇게 먹어서 전연기맛 그럼 자연스럽게 초관식 제작진한테 초관식에 반해서죠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점 좀 올려주시지 말고 오늘 13살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아마 초관식을 어떻게 들어와요?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거예요 맞아요 제작진분들께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동기집이랑 동기집이랑 너무 질문이 좋아요 오빠 언제서부터 몇 기적이었어? 야 나는 그냥 몇 기적이었어 그냥 양룡이 님 양룡이 님 양룡이 님 이거 제일 잘 먹으라고 어떻게 새로워 양룡이 님이 다리살 어떻게 뺏겨서 했는데 저는 다리살 빼지 않았어요 원래 말랐어요 진짜 근데 원래 닭고기도 다리살이라고 막도로 닭고기도 다리살이라고 막도로 닭고기도 들게 되니까 숙제편은 얼굴이 부어서 고소하고 손실하게 생기고 착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같이 열심히 하시고 또 많이 많이 하시고 손을 흔들며 쉬면서 하세요 정말 누가 되게 급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세금 말해주세요 힘드세요 누가 더 정말 계속 누가 100만원까지 다 놓쳐주면서 하세요 와 제작진 님은 제작한 계기로 알려줬어요 내려가 어떻게 얘기해봐요 이거는 처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귀여워요 신기루 왜 이렇게 초반심 있다네 제작진 응? 초반심 드라마 아니야? 신기루 님 왜 이렇게 초반심 있다네 왜 동소님한테 수리기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이거 내가 내가 안했는데 수리기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완전 배우 모자님 모자님 태원님 태원님 전세혜 님께서 누가 연기 가장 잘하냐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솔직히 아니까 연기야 당연히 연기자였던 이별이가 제일 잘하긴 하는데 점점 다들 늘었어요 처음보다 앞선 많이 늘었어요 비디진들 어르신 어르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마카롱 딸기님께서 시작진행에 물어봤습니다 결혼하셨나요 그리고 평균 나이대가 몇 살이신가요? 결혼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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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셨나요. 네 초관심을 제작한 계기는 초관심을 제작한 계기는 솔직히 피키캐스나 유튜브 콘텐츠들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보자는 거에서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도 초등학생 간식거리들만 제작을 할 예정 뻥치지 말라고 네, 두 분께서 외워주세요 깡끗한 지점은 콧구멍에 크리스틱을 보여주시고 제일 좋아하는 제작품은 저 마지막으로 제작품은? 네, 다 문장이 있습니다 이 콧구멍은 소피아의 보좌? 이건 옛날에 친구랑 경찰 제가 보수기였거든요 제가 경찰이었어요 저를 경찰 연예인한테 치다가 이렇게 잡고 걸어가다가 반 눈턱에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얼굴에 가장 보좌한 게 코잖아요 이렇게 넘어졌는데 코로 이렇게 넘어지네요 근데 무조건 그전에는 콧구멍이 작아나요? 그전에는 콧구멍이 작아나요? 그전에는 콧구멍이 작아나요? 그전에는 콧구멍이 작아나요? 네, 그래서 백한님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귀여워요 은하님이 은하님이 학교 친구들이 초반식에 나오고 어떻게 흘러나 하시냐고 물어보는데 일단은 애들이 나오는 거 다 대사를 배워서 다 풀려요 이렇게 초반식 연구하고 또 몇 번 따라 댓글이 많은데 잠깐만 네 아직은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 겨울방학 때 일정하고 있어요 오, 카메라 가격이 얼마대인가요? 카메라 감독님 말씀해주세요 얼마 때인가요?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대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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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170? 와우! 와우! 너무 좋다 감독님! 멤버는 나중엔 뽑는다고 해요 감독님! 감독님! 영호아린님! 앤디 누가 제일 많이 됐나요? 너요! 유 유 너요! 세대국토리님께서 제작진께 제작진께 진혁님! 진혁이님을 추가식풀에 넣으신 결정전이 감독님! 감독님! 진혁이! 왜 여기에 있냐고 왜 여기에 있냐고 감독님! 감독님! 너무 솔직하시다 감독님! 감독님! 하날띠님! 연호와 동기가 귀여워요? 감독님! 나요? 연호와 동기! 연호언니! 연호언니! 감독님! 감독님! 하하 정말 귀엽다 감독님! 짜 activists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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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독님! 감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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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들! 감독님! 감독님이 메뉴한 것 같은데 제작진에 이 Religion! twitter 그냥 재미로 즐겨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른별님. 아, 저거는 여기 초가시TV에서 가장 연기하면서 혼자게 잘 먹고 잘 챙겨준 사람은? 아, 일단 기본적으로 승리는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챙겨준 사람은... 일단 다뤄요. 진짜요. 아, 갑자기 알았어요. 네, 예. 아, 세균! 귀여워요! 다혜 유튜브님께서 감독님 목소리 매력적이에요. 오! 오! 누가? 아니요, 누가? 아니요, 저거 있는데. 저는 감독님께서 제작진이 무과축을 잘 챙겨줬어요. 너요. 원인. 네. 에큐이스! 춤 콘텐츠로 한번... 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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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미친 너무... 어, 수분 비루가 잘 챙겨. 사실 여러 번 찍었는데 방송에 한 번도 못 해보셨어요. 아, 근데 저희... 너 그때는 여기서 수준으로 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춤을 다음에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페카야지. 어? 유경님. 어? 페카위를 왜 항상 말이 없나요? 불러야. 유경님! 아, 박유경님께서 TV 출연을 위해서 뒤에서 안 알아봐주나요? 학교에서 반응이 어때요? 페카 귀엽고 승기 매력했어. 금저 이쁜니? 진혁 오빠 꿀잘? 쌍둥이 매력덩이니? 등? 응열이 예쁘고 항상 열심히 해. 스킨현우님 너무 예뻐요. 승기로 매력 짱 짱 파이팅 합시다. 뒤에서 알아본 수 없나요? 뒤에서 알아본 수 없나요? 뒤에서 알아본 수 없나요? 오늘 막 이렇게 말하는 시즌이 저거 이쁜인가요?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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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착하다고? 하하하하하하 테라스틱이... 네. 네. 테라스틱이... 테라스틱이... 네. 닮았나요? 닮았나요? 네. 닮았어. 네. 백걸린대요. 백걸린대요. 빌라슨 같은데요? 백걸린대요! 사과했습니다. 자, 우리가 건너보세요. median Vik. 똑같은 요리할 수. 두 달 전 정상이다. размер이 한마디. 보기 기본적으로도 먹을 수 없 Alright. 진짜 매 estim giant l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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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경은 따라서 2 each semble 안 Haushión. 조금ником 수 없어질 수 없는 거 아니 deaths. Просто 어디 한다는게 Pinglują herkes 그때 해 본ieux escape. 뭐야 그러니? 와! 우와! 마시멜로 3개 먹었어? 내일로 하지. 아니야, 아니야. 긴장해. 멤버 중에 하반니. 마시멜로 얘기해서 까는 거 잘 쓰는 거 아니야? 내가 개인적으로 멤버들. 아니, 아니. 화장 잘생겼어, 공덕아! 제가 아직 얘기해줄 때. 여기 잘생긴 공덕아. 어... 얼른 마셔야돼. 은겨라, 은겨라. 응? 난 이걸로 하면 이제 은겨랑 언니 어, 쉽게 오브랑 지경해. 아니, 오빠요? 너 패트 복경 가리지 마세요. 은겨라. 오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잘 보이고요. 은영아가 제일 노력하고. 은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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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드라마 언제 하든지. 은겨라. 은겨라. 드라마 우리가 촬영을 언제 하기로 했나요? 아뮤! 은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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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여기 예고하셨는데 지금 사람들 많이 찾아보시겠죠? 아니 한 지상 이만 여지 김기로 오빠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원수님 안녕하세요 태칸님 애교 불러주세요 찾으세요 시작! 시작! 친구를 하나 하세요 위로하기를 비용해봐서 육상가운데 나도 했을믹 빨리 해 은계님 애교 부러주세요. 아저씨 애교 부르르르. 아저씨 애교부르르르. 아저씨 애교부르르르. 하나 둘 셋. 귀요미 귀요미. 1단위 1은? 내가 아는 게 너무 빠르고. 아인. 아인. 꼼꼬트. 아 꼼꼬트. 시작. 시작. 자 여러분 지금 451명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자. 빨리 잘 안해요. 빨리 하세요. 시작. 나 꼼꼬트 귀신 것 같아. 나 꼼꼬트 귀신 것 같아. 쟤미가 더 귀신 것 같아. 자. 앤언니께서 구독자 화면 고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잘 안팎아 아시나요? 맛있는 디뎅크 먹어요. 구독자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게임으로 바로 진행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벤트가 어떠세요. 나가지 마세요. 자 여러분. 자 곧 이벤트가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좀 알려달라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이벤트가 있어요 이벤트. 아니요. 그걸로는 없죠. 그걸로는 없죠. 아니요. 그걸로는 없죠. 그걸로는 없죠. 아멘. 선생님께서 구독자님 남순이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저희는 솔로예요. 전화번호 좀 많이 해주세요. 그. 어떤 사람을 캐스팅을. 어쨌든 계속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캐스팅을 할 건데. 그걸 얘기를 해주세요. 일단 유튜브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응. 맞아요. 근데 자기가 유튜브가 굉장히 인기가 많든 적든 그거는 상관은 없고. 네. 유튜브 하는 친구들 중에서 얼굴 안내시고 하는 유튜버 친구들 있잖아요. 네. 유튜버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은 안 그래도 저희가 섭외하기는 거에요. 왜냐면 저희가 얼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말고. 일단 자기가 열심히 유튜브를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 유튜브 메시지가 더 전달이 필요해요. 언니 아나운서에서 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MBC 뉴스. 재능뉴스. 네. 그렇죠. 시원님 안녕하세요. 저 은은 별이. 저는 별이 아니라 은은 별이에요. 당장 채널 홍보 좀 하세요. 여러분. 백화티비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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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пост 꼭 두 번씩 누르세요. 신호대요. yson shell 최찌겐 채널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 구독! 구독. 구독해주세요.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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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구독! 구독자 만명 되면 이벤트 할거예요. 레고 5개 나눠드릴게요. 전 철평 이벤트답니다. 여러분들, LCC렉스 이렇게 많이 돌아오세요. 제가 감사한 날 말을 해요. 몇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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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니까요. 우리 이벤트 30분에 이벤트 할거예요. 30분에 이벤트 할게요. 지금 9시 25분인데요. 5분만. 5분만 있으면 합니다. 자, 5분만 있으면 합니다. 자, 주변에 있는 사람. 댓글로 보아주십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베카TV 구독! 베카! 신기루 추니까 신기루 안망대요. 베카TV! 신기루TV라고 치면 나와요. 신기루TV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여러분! 신기루TV라고 치면 나와요. 신기루TV가 시장노래 때문에 가려야겠어요. 나 나중에 시장노래. 저한테 전화하네. 나한테 누나 사귀어요. 저한테 전화해주시겠어요? 사귀어요? 그냥 걸러, 걸러. 사귀라고 하라고. 나 그거 이건 아닌가 따지면 걸렸으면. 네. 베카TV 200번. 아니요. 여러분 서울에만 살아가서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각각에서 운영하셨어요. 진짜 뭔데요? 저거 저거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 저거는데 지하철철하고 한 시간까지 안 돼. 저 한 시간 40분 걸려요. 너무 멀어. 남태언니 계속 촬영하자. 이거 봐. 솔직히 언제 살 수 있을까? 수원아. 너 한 일 있어. 아. Él. 어 raidMa! 17년은 살아오고 채환님. 저도 사랑해요. 오케, 오케. 오케 두ποкаitos. 또 천천히 주세요. 하. pop pop ostat 잘 세겠네. 후콘이에요 fame! 이게 뭐야? 옥아 오빠 있잖아. 1층 기회에 상자에서 궁합바닥으로 많이 찾았어요. wearseiifie게. 현리님 양볶음 너무进 후 säure Eenyに 이제는 주부터 적nezочку 유 drives consolation. 여러분들 4분 뒤에 이벤트합니다! 일단 4분 뒤 아 4분 뒤? 아 4분 뒤? 저희가 길거리 캐스팅 했죠? 맞아요 길거리 캐스팅 있어요 한국보다는 이벤트 나이는 상관없어요 하실 때 상관없어요 전화된 줄 알았죠? 아버지도 무신구라고? 친구맨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가 전화번호 올리시면 안됩니다 애도 뭐 찍으시나요? 저희가 전화 안하고 다른 모르는 사람 맞아요 저희 초반신TV라는 분이 진짜 오십시오 저희 초반신TV라는 분이 진짜 오십시오 저희 초반신TV는 개인정보가 올 것 같습니다 지금 몇명이에요? 지금 541분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뭐냐? 내꺼에 했을 때 기대명 없죠? 아니 421명이예요 쿠포도 많이 해주세요 410명이예요 아 완전 주욕이네 안돼 안돼 너희들 지금 뭔가를 해줘야지 나갈게 오빠 나가지마요 계속 가요 무슨 이벤트냐고 무슨 이벤트에요? 30분에 공개할게요 아 근데 지금 너무 좋아 30 지금부터 생각을 하세요 초간식으로 삼행시 초간식으로 삼행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명도 뽑을거에요 선물은 뭐? 커플? 커플 보여주세요 아 초간식 모자에요 아 여러분 저 집에서 전체하고 있습니다 저희랑 그럼 커플되는거에요 네 여러분 아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초간식 눈알모자 눈알 스냅백 이거 돈으로 하나 5천만원 줘야해요 이게 한정판이에요 못사요 아 맞아요 못사요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자 이제 여러분은 눈을 눈을 켜고 초반식 삼행시 재미있는거 자 초반식 삼행시 아 그쵸 초반식 삼행시 지금 주의 30분부터 뽑을게요 저희 행복해 놓고 계세요 여기 아 주의점이 있는데 이게 초하고 다른사람은 그 다음에 과학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코치고가입니까 4단 초반식이 4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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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초반식 삼행시 초반학생 간식거리죠 네 초반학생 간식거리 초반학생 줄여서 초반학생 초반학생 이거 되게 잘 치셨어요 이 모자 탑날이 않습니까 자 1분 남았습니다 자 한정판 리미티드 에디션 네 오늘의 한정판 59몰입니다 59몰입니다 59몰 자 지금 29분인데요 바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열심히 주의 날이 쳐주셔도 됩니다 야 원래 어렵네 초 초 아 멍칫님께서 초 초 초강신은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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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는거 아니 수고하는거 아니 30분 내로 보는거야 난 아직도 뭐 20 20 20 20 잡을 수는겠어 고객님 보고 10분 내로 보고 웃으세요 그래서 우리 10명한테 줄거야 진짜로 그래요 동화종이 제명당 연락하는데 과일 수고가 몰라 김유로님 몇살에서 14살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준비하십니까 30분은 한 분이에요 아직 안되서 30분 자, 여러분 찾으세요, 찾으세요. 영계국어. 여러분이 뽑는 사람의 유튜브 닉네임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선물을 주려면 그 친구한테 연락을 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전하고 가세요. 1권은 줘도 돼요? 1,000명은 아닌데 읽어도 돼요? 네, 읽으세요. 초반심 연구원 여러분, 관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심장이 두루두루거리게 연구를 열심히 하시네요. 제작팀에서 뽑을게요. 자, 김민정님 당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인천스러운 놀라인보자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게 2개다. 2개 3개. 짧고 고민거든. 이것도 있어요, 이거 좋아요. 자, 김민정 손 떼고. 근데 2개요. 뭘 할지 모르겠어요. 네, 죄송해요. 이거 아닌 거 할게요. 이거 할까요? 초관심은 반. 아, 예하님께서 초관심은 반 관심을 안 받아서 심심함을 찾아볼게요. 뽑을 거예요? 아니요. 완전 좀 심각한 거예요. 한 댓글에다가 다 적으셨는데, 막초하고 반응이 떠서요. 아, 맞아요. 이거 많이 넣을까? 어, 기사님. 예, 예, 예. 기사님. 초. 초기에 많이 떨렸겠구나. 일단 간 운동들에 희선이 신경 쓰겠구나. 심장이 아파도 다 영상 찍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캡처님. 캡처님. 불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뭐라고? 이? 캡처. 캡처 좀 해주세요. 아, 고쳤어요. 이, 다영? 네. 일단 자기가 부른 사람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김민정, 이다영. 근데 그럼 동명이인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못 찾을 거예요. 아니지. 유튜브 닉네임이 동명이인이 있었어요. 많아요. 그래서 뭐 참고 좋아지? 나중에 저희가 부동산을 찾을게요. 네? 이거 지금 방송국을 가지고 있어요. 네. 석지하기 전까지 볼 수 있어요. 흑절도 볼 수 없지. 이거 자기 채널에 들어간 거 같아요. 어떻게 되었는지. 자, 지금 2명 뽑혔어요. 아, 예. 예. 11명 뽑는 거 제작된 거 같아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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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뮤 리, 유튜브 님이. 나랑 댓글 해볼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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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다. 그러니까 언니가 괜찮아요. 다 잘라 아이스크리 써. 초과시효 하루라도 안 보면 관종이 되어버려.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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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신박해서. 유튜브 리아님. 초라해 보여도 관심을 보이면 심심할때보다 재밌다. 저요.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리아님. 자, 저 하나 뽑겠습니다. 어. 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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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게 유튜브 님. 베게 유튜브 님. 초관심은 관심을 너무 갖게 하고 싶은데 계속 뽑게 되는 매력이 있다. 당첨. 예. 아. 한 명 묻혔어. 네. 초관심. 전번째는 방송. 자. 여러분. 하유 님. 아. 아. 말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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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두개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확인해. 오우 주님께. 초, 초중고대의 누군 연령인 분들. 초관심. 관심이 많고 많은 초관심. 심심할때보다. 영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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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받으려고 하는거? 초! 초관심 첫번째 생방송 아는 관! 시작했습니다. 심심할 때 재능티비 초관심 시청 바랍니다. 어? 저거 내가할라했는데 어? 저요? 저 보리보지를 꺼내줘는데 바지를 떨어져 그럼 그렇게 추측합니다. 누눈님이 초관심티비 제작진들과 출연진들 초관심 티비 뭐야 이거야? 초관심티비에 출연할때마다 초관심티비에 출연할때마다 초관심티비에 출연할때마다 초관심티비에 출연할때마다 떨리는 심, 심장을 보여줬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노력해주셔서 언제나 감사해요. 안녕! 마지막으로 고맙죠? 캡티비에 출연할때마다 저 뽑을래요. 이 분이 옆 옆으로 캡티비에 출연할때마다 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섯번째 나오고 싶은 건가요? 뽑은 사람 좀 들어봐. 뽑은 사람 좀 들어보세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출연할때마다 여섯명 여섯명 뽑혔네요. 네명 생파랑 김혁이랑 윤채원님 초초하게 반경같이 기다리게 되는 심심할때마다 동생 남은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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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댓글을 찾는 것 같아요. 저, 저 할게요. 윤정채님. 초관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늘 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심심할 때가 없을 때가 놓치지 않고 또는 초관심. 여기, 여기. 사과물체는 신기러 가고 있어요. 진혁이, 진혁이 읽을게요. 오, 잘 보여. 신세계야. 유튜브 샤마님. 초관심 멤버들에게 관심을 처음부터 가지게 되었고 심심할 때나 우울할 때 초관심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별로. 욕냄음 준비하고, 30개. 네, 30개. 됐다. 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초관심 연상들을 갖고 있어요. 진짜 동작 동작하게 뛰게 만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와아 얼굴로 뽑을게요 다 뽑았나요? 네 이내는 길러 자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낼게요 질문 하나씩만 써주세요 더 뭐래요? 한 명 더 아니요 저기가 찾아요 이거죠 저거 다시 보고 아 네 아까 이뤘죠? 네 여러분 끝났어요? 여러분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저희 생방송을 써야 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싫어요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생활에 오셔서 좋아해 주시고 마지막에 진혁이가 타타탑 한 번 해 주세요 오랜만에 정룡이 왔는데 한 소절만 해 주세요 마이 아파 베이베 타타타타타 그리고 여기 있는 초관심 멤버분들도 구독 부탁드리고 재능티비도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처음 생방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재밌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관심 구독! 재능티비 채널 구독하고 채팅연호와 또 나머지 친구들 구독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재미있게 생방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보고 너무 빨리 들어가는 시간에 그래서 다 눈에 감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장 재밌게 생방을 마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는 이쪽으로 하지 않지만 오빠들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서 정말 많이 많이 좋아요 하고 조회수 하고 구독 많이 즐기세요. 저희 이때까지 말해드렸어요. 오늘 제가 오늘은 생방송룡 만나뵙게 돼서 오늘 너무 떨렸던 것 같아요. 오늘 이벤트 진짜 많은 분이 산을 부셨을 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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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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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받아 진짜 울어? 아니 나 코가는 그때 자 이어서 일단 이벤트 다 못보봐 그래서 정말 죄송하고 저희 쌍둥이 프로젝트랑 또 다른 코가시 멤버들 다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 불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저도 네 저도 칠집아트림을 하는게 처음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했고 또 너무 더러워서 얼른 코가시가는데 일단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물어보시고요. 또 뭐 쌍둥이 프로젝트하고 제목둥이 그 외 다른 분이 구독 많이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말이세요. 양식 다가주세요. 야 근데 끝나가야 되지. 아 예예 이제 오늘 이 라이프가 끝났는데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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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라이프가 끝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제느TV 채널에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저희들 채널에도 재밌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딱히 화이팅을 봐주시면 좋겠다고요. 울지 어 네 오늘 이렇게 첫 수 시간을 해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안아주셔서 좀 불렀는데 그만 감사드리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통화할수록 재미있고 그리고 다양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러면 아 예 그럼요 여러분 저도 굉장히 소환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멤버들 문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 переход 네 여러분 저희 초확인님 멤버들이랑 초확인 TP 에 많은 사랑과 관심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또 생라고 했는데요 제가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가보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주세요 소통해주셔서 너무 땡기가 말이 맞지 하구요 그 다음에 저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멤버들 채널 가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불러주시고요 저 코백하신 게 러티비 채널로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해?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생방송을 했는데요 저희가 거의 한 700명 들어왔죠 들어가는 분들 정말 많고 하구요 그리고 또 저희 수많은 멤버들을 사랑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고맙고 사랑하고 사랑하도 돼! 한다는 말이 나올지 못했다 그럼 뭐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댓글로 여러분들이 초관심이라고 쳐주시면 우리가 계속됩니다라고 해주세요 초관심은이라고 여러분 댓글에다가 초관심은이라고 쳐주시면 저희가 멘트를 치렀습니다 하나 둘 셋 차도 돼요 차도 돼요 차도 돼요 아직 아직 안 말했거든요 지금 텀이 좀 길어서 저희가 좀 기다리실게요 지금 알겠습니다 여러분 초관심은? 해주시면 나의 입구 나의 입구 나의 입구 초관심 드라마 12월 18일에 나옵니다 저희 이거 다음에 더 심하게 저희 소환이 되실 거예요 아니 아니 하나 둘 셋 개선했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정말 오랜만은 아니다 다음에 또 할거죠 다음에 또 많이 마시고 여러분 많은 콘텐츠 사랑해주십쇼 다음에 내가 안 걸린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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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좋아요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 빠이 물건 좀 나 오래오래 먹을 오레오사 ل